제267일 학계 1장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발매하마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를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두려워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할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굴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룩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굴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룩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룩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268일 스가리아 일장. 다리오 왕 제 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중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카리아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과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굴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굴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굴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카리아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량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귀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노로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디지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리아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하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균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리아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귀비시여 너비가 십귀비시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그레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리아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니아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근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제269일 스가리아 7장 다리오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근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데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파를 행하며 서로 인해와 극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낙은해와 궁피판자를 합제하지 말며 서로 해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근강석갑게 하여 율법과 만근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근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리아 8장.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데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근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근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 자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로 아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의 아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져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근의 여호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근의 여호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리아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대는 잡죽이 거주하리라. 내가 불레새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품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보라 내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요하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요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근의 요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멧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무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요하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리아 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손악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근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오.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노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귀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271 스가리아 11장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파산의 상수리나무더라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스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의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삭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소랄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굳히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스카리아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리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와 쌓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와 쌓은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림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목이 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무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스가리아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의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화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리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갈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화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화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카리아 14장. 여화의 날이 이리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업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업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화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취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오.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화께서 임하실 것이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화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대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화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느니 그날에는 여화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무통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사실은 저주가 있지 않야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화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오. 그날에 여화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오.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망굴에 여화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망굴에 여화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피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화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사람이나 이방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화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화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합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화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화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